온도 설정 및 보관, 식품에 의한 냉장실 약함 냉장실 설정 온도를 3도에서 5도로 설정하여 사용 중이거나, 냉기가 나오는 토출구 쪽에 음식물 양이 많아 냉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냉장실이 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현재 냉장실 설정 온도 대비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냉장실 온도를 1에서 2단계 낮춰서 설정해 주세요. 모델에 따라 디스플레이 이미지는 다를 수 있고, 버튼 인식이 안 될 경우 반드시 잠금, 풀림을 확인해 주세요. 음식물 보관량이 많거나 냉기가 나오는 주변에 음식물이나 용기가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내부 보관 식품을 정리정돈하여 냉기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음식물 보관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.